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조금 위험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하기 때문에 압박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다 한 번 말씀드린 것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썩을까. 이 넷플릭스의 이제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해서 아마 다큐멘터리가 보도가 됐던 모양이죠. 한번 찾아보니까 jms라 안되네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변호하던 변호사가 광장에서 맡았던 모양인데 나는 신이다 변호인단의 사임이 잇따랐다 피해자는 연기자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요즘에 온통 야단이지 않습니까 하나 찾아보니까 jms 내에서 성자 성청일로 불리는 여신도 폭행해미 재판을 맡아온 변호사들이 저는 사임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조성현 pd는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다. 참이 저에게 보면 이런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성경 지식을 본인이 갖게 되면 변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를 그렇게 보네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45년생이네요. 45년 전라북도 현 충청남도 금상군 진산면 성남리에서 삼남으로 출생했고 올해 78세입니다. 그렇게 아마 이제 2003년 한국 검찰의 요청으로 인터폴 즉시의 수배 대상이 됐고 성관은 문제입니다. 2007년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2009년도에 대부분의 10년형을 선고받았고 10년 만기 출소를 했네요. 2018년에. 그런데 또 2020년에 성폭력해미로 재고소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 이거는 뭐 대부분의 학정 판결을 받은 거니까 2018년 만기 출소 뒤에도 홍콩과 호주 국적의 여신도들을 이런 뭐 또 2020년 10월에 다시 구속 개소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의 이제 이인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내가 말렸다. 그러자 반대편들이 네가 사람을 선별해가 공급했잖아. 이렇게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이인자 이름이 이제 조조은이라는 사람이 모양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골라가 정명석에 보냈잖아. 정조은 씨가 정명석의 범행을 말리를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과오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은 정명석 반경 3m의 여자를 못 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조심해야 되죠 살면서 물질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영혼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방송에서 그런 경우를 영혼 장사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그렇게 혼의 영역이지만 영의 영역 같은 경우는 가르치고 이런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쏟아가지고 참 가산도 다 탕진하고 가족들하고 다 결별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런 사건이 미국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재력이 있으니까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정간들을 많이 썼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행량도 낮추고 가능한 대법원 재판 결과도 가능한 많이 미루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많은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10년 정도를 때렸고 10년 또 만기출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기출소를 한 거네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내가 볼 때는 수십 년 때렸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종신형 정도 때렸겠죠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해치펀드로 이런 돈을 많이 모았던 이 앱스타인한 사람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교도소에 죽었죠 사인은 좀 불분명합니다 미국의 응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이게 2019년 기사입니다 워낙 큰 기사였죠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메네탄의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메네탄 연방법원이 지난달 18일 보석청구를 기각한 이후 교도소에 구감돼 있었다 많은 유명인들이 여러분들 관련됐죠 해미는 미성년과 관련된 그런 착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파트너를 공급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002년부터 2005년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 명을 저지른 해미를 체포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뭐죠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더 극악한 사건이거든요 한국의 행사 범죄에 대해서 행량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낮은 것 같아요 행사 범죄뿐만 아니고 사기라든지 그다음에 정권 여러분들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된 그런 주가 조작도 너무나 행량이 그럼 그 행량이 왜 낮다고 보느냐 제가 볼 때는 정간들을 다 쓸 겁니다 주가 조작하고 한 500원 챙겼는데 정간 여러분들한테 몇십억 쓴다가 뭐죠 행량 줄이게 되면 남는 장사니까 참 한국이 여러분들 보시다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썩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나라가 썩은 줄 몰랐습니다 2020년 선거 다루면서 완전히 그냥 뱃살을 다 본 겁니다 나라에 그중에 사법부라는 것이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보면 정간들을 써 가지고 대법부 그래도 다행히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내렸는데 10년을 때린 겁니다 10년을 아마 내 생각에 한 종신형 정도 때려야 될 사건인 겁니다 왜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사건을 여러분들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2002년부터 2005년이니까 기간이 짧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들 살아 가지고 판결을 아마 종신형 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앱스타인한테 여러분들 사람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맥스웰이라는 여자분이잖아요 여자친구입니다 60세니까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사람을 제공한 길레인 맥스웰에게 그냥 여러분 이인자하고 같은 거죠 사람을 그냥 최홍사로 합니까 우리나라 용어에 그냥 이 사람한테 뭡니까 검찰 구행이 30년입니다 물론 이민사회니까 범죄자들을 가혹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사건에 30년을 때린 겁니다 맥스웰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사람을 속여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얼마를 내는 거 30년을 구행을 했고 검찰이 그다음에 판사가 몇 년을 때리는 거 한 20년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60세니까 2년 그동안 복용했으니까 78세 정도까지 돼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체포된 뒤에 2년간의 수감기간을 합산할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징벌 체계가 어마어야 범죄가 줄어들겠죠 정권 주식 조작을 하면 어마어야 여러분들 범죄가 줄어들 거고 사기범죄에 대해서 어마어야 여러분들 줄어들 거 아닙니까 판사가 여러분들 검찰이 구행을 30년 하고 판사가 20년을 때린 겁니다 거의 종신행하고 같은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위키피디아에 나온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 정도게 되면은 그리고 또 죄질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도망을 다녔으니까 그럼 수십 년을 때려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이번에도 지금 대장동 보시게 되면은 정관들이 활동한 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사를 그냥 대충 하다가 야당에서 여러분들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다닥 대가 검찰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이 이렇게 부패해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여러분 참 그냥 온전한 나라로 그냥 남아 있으면 그게 기적적인 일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나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행위에 관여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이 사건하고 같은 겁니다 앱스타인하고 맥스웰 관계하고 같은 겁니다 이 2인자란 사람이 여성이 사람을 다 이렇게 면접을 봐 가지고 공급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물렁물렁 해 가지고 되겠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